이번 게임은 눈싸움입니다. 대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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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이 형 그 뒤로 숨지 마요. 종기로 하면 어려운 게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몰라. 정국이 오빠예요. 우리 예능계획도 많이 탄생했대. 제가 눈싸움을 잘하는 편이에요. 원래는 잘하잖아. 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너무 진짜. 근데 종국이 눈싸움 좀 잘해요. 원래 잘하는데. 옛날에도. 오빠가 요즘 잠이 많이 못 자가지고. 그래. 오늘부터 더 잠 못 잘걸. 그냥 생각했네. 뭐 때문에요. 아유 저거 이거 한 판 한 잔에 당연하지 한 판 못 풀게 합시다. 아니 좀. 왜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.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. 준비. 기분 이상하다. 기분 이상하다. 기분 이상하다. 아유 너무 멀어요. 눈싸움을 더 가까워야 돼요. 깜빡된 거. 레이저 레이저. 아 이거 뒤로 와봐. 배워야 돼 이런 거. 배워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요. 눈썹을 봐야 돼. 아니 근데 눈을 안 봐도 되잖아요. 눈썹. 아니지 눈썹인데. 이건 봐야죠. 눈썹을 봐야죠. 눈썹을 봐야죠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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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가만 있어요. 당연하지 한 판 보고싶돼 정말. 웃어요. 아 이걸 봐야지. 다시. 시작. 너의 원위 다른 내 친구처럼. 너의 그림자처럼 opportunity 뭐야 bia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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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못하는거니까? 너 우리 팀 와서 한 번도 너 때문에 인형이 없어 지금 파시로부터 웃었구나 웃으면 안되는데 웃으면 안되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는건가요? 우리 숨은 웃으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왜 자꾸 웃음이 나는걸까요? 그게 사랑의 자기한테 물어봐요 자기 속마음에 한번 물어봐요 나도 정말 모르겠어 아니 예린이니까 웃는다니 예린이니까 모르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아 정말 참 다시 그냥 그윽하게만 자 뒤에 계신 분들 좀 잠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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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해 아아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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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한테 몸부장수! 아 미소문 진짜 모르겠어요